과연 검찰이 선거수사를 할겠는가 선거수사에 나서겠는가 선관위가 황교안 민경욱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설 제기를 두고 경찰이 무혐의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2위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선관위가 경찰수사 결과에 불복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이 다시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두 분이 아마 서면 조사를 받았을 수 있고 아마 출두를 해서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럼 조서에 많은 내용이 담겼을 겁니다 그 조서 내용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내용이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의 입장에서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기술했을 거라고요 그럼 그게 조서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경찰의 수사관들이 다 읽었을 거라고 그걸요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나 민경욱 전 의원이 택도 없는 이야기를 했으면 기소했겠죠 이번에 그러니까 경찰이 불구속으로 이렇게 기소 의견 없음 무혐의 이렇게 판결한 데는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판례가 없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부분을 경찰의 수사관도 충분히 인지하고 설득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혐의로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불송치 기록을 송부를 하게 되면 이런 선관위가 지금 2위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검사는 90일간 검토해 가지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결국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되는데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기록 검토 결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할 때는 재수사 요청을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맹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결국은 검사 다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검사가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된 선거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이렇게 하면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깔아뭉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관위의 2위 신청을 살펴보면 결국 검찰의 수사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건은 다 이제 밝혀진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소위 사전투표 조작 4.15 총선은 물론이고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밝혀진 거죠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검사들이 보고 이걸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론도 오래 안 걸릴 겁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회박하고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권을 주면 세 달 안에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입니다 사법부 입법부 선관이 자동개혁될 것입니다 세 달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들 노력해가지고 일종의 집단지성이죠 수백 명 수천 명이 수사관이 투입돼서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방대한 그런 소위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증거물들을 축적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 며칠 만에도 뭐죠 이 사건을 그냥 완전히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거죠 전문의 여러분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도 감사원에서 워낙 감사를 잘해가지고 검찰이 사건 수사에 너무나 쉽게 빨리 결론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개입해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핵심 증거들이 그럼 문제가 딴 거 아니고 수사 의지가 있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특히 공직선거에 사전투표 조작권은 아주 간단한 사건이고 의지가 있는가만 그게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의지가 없으면 말짱 꽝이고 의지가 있으면은 뭐 한 일주일 안에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몇 사람 불러서 따지면 그냥 그걸로 결론 나는 겁니다 공병호 tv에 따른 그 수많은 선거 데이터 사전투표 조작의 결과물 최종 결과물이고 가장 결정적인 점검물인 그 선거 데이터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숫자라는 것만 여러분들 그냥 확보하더라도 그 사전투표 조작을 행한 주범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거죠 이렇게 간단한 사건이고 수백 수천 명이 이런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다 점검물을 축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자리의 의지가 있느냐 그럼 자리의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좀 더 확대하게 되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지가 있는가 선거 정의를 확립할 의지가 있는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가 그게 가장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넘버투는 뭡니까 국민들이 저항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국민들이 자신의 참정권을 도독질 당한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그 부분을 시정하고 수정할 그런 의지가 있는가 저항의지가 있는가 이게 두 개가 여러분들 그냥 핵심입니다 가중치를 따지면은 대통령 의지가 조금 더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 저항의지가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걸치체의 크기를 좀 크게 한 겁니다 그리고 줄을 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선거 정의를 확립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거를 확인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국민들이 내 여러분들 내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어느 친구들이 빼앗아 갔냐 어떤 친구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저항의지가 있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있느냐 이야기죠 이 두 개가 있어야 이 사안이 해결되고 이 두 개가 없으면은 그냥 검찰 차원에 살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도 중요하고 이번에 신임 검찰총장이 되신 이원석 여름 검찰총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처럼 대통령 제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완전히 대통령의 뜻을 그냥 저버리고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사전투표 조작 선거사범 수사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검찰의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보다도 이 두 가지 이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대한민국이 선거정의를 확립할 수 있는 나라인지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선거정의를 확립할 수 없는 나라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공병호 tv를 가끔 찾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방금 실시됐던 설문조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과 민경욱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서 경찰이 내린 무혐의 결정에 2위 신청을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께서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가로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나 염원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72%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25% 잘 모르겠다 32%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민들이 낙관적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병호 tv에 실시되는 설문조사에서 72%라는 것은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검찰의 행보를 보는 사람들도 시민들이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북폭통일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간이 배박해 나온 겁니다 수사를 해서 정말 작사를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면 박사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25분이 찬성했네 소리빈님은 회의 논을 개진합니다 바람으로는 당연히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바론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준석 같이 드러난 애송이 문제도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데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정성과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의구심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소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몇 분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문조사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신 분입니다 송강호님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나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 무언가 혹은 누군가 때문에 잠깐 이슈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들도 더 큰 조직, 힘 혹은 자기 유익에 의해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선거 부정을 도외시하고, 묵인하고, 외면하고, 핑계를 돌리고 남탓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상이 된 병든 사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주 강한 회의론입니다 호페리님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수사 뭉개일 겁니다 뭉개일 겁니다 JK님은 소망이 아니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인데 사람들이 참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조작 문제가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그렇게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으면 열리를 제쳐놓고 아마도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하다못해 이런 당선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인수위 내에서라도 작은 조직이라도 만들어서 이 사안을 다루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이 문제를 가장 열심히 파헤쳤던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인 공군 중장 출신의 김형철 장군은 그냥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찢고 먹든지 김형철 장군이 국힘당의 무슨 공정선거 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인의 삶이든 지도자의 삶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에 대한 경중을 판별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면 진작 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같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선거부정 문제를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 모가지를 걸고 뭡니까 이 사안을 진작 했을 겁니다 3월 9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7개월째 접어던 겁니다 당선인 신분 이후에 할 수 있는 수단은 많았습니다 인수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는 미래일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조작 문제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황교안이나 민경욱이나 공병호나 박주연이나 도태우나 김형철이나 조슈아나 이런 사람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거는 본인 내가 심중에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이라든지 또 다음에 본인에게 가해지게 될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산하는 그런 또 관점에서 또 접근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든 검찰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나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송강호님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국민들이 이렇게 72% 정도가 현실적으로 사전투표 조작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없습니까 제 의견을 필요하게 드렸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국민들의 그런 각성과 저항의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도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다 입을 다물고 있고 식자층도 다 입을 다물고 있고 국힘당도 다 입을 다물고 있고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있고 아주 소수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분을 느낀 사람들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저항은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압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 목소리를 지려고 하면 대통령도 좀 움직이겠지만 국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지 않겠다고 하는데 누가 찾아줍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대규모 여러분들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일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 또 나오네요 무슨 무슨 방송에 누구누구는 돈만 헤쳐먹고 선거 사기 문제는 입도 뻔것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다들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피해금만 오니까 다들 입을 다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달리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참정권이 심대하게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용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나무랄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들의 저항의지가 곱하기가 돼야 그때 한동훈 씨도 움직이는 거고 이원석 씨도 움직이는 건데 국민의 여러분들 저항의지가 바닥이 돼서 내 참정권을 빼앗아 가든 안 하든 가든 나는 돈만 챙기겠다 내 유익만 구하겠다 이런 수준인데 그걸 누가 찾아줍니까 다음에 우리가 침략당하면 총 들고 나가 싸울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활동하신 최영호 씨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대구의 무슨 광장에 붉은 애들이 오면 그게 맞서 가지고 총 들고 싸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Classic 2. 2. els 3. 3. 1. 2. 3 6.